자 이제 챕터 3 롤러코스터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탱크 피해 좀 많이 준줄 아네? 아니네? 난 이 보통라이도 아픈데 어렵라이도 더라고 저 문가면 진짜 나 진짜 못 깨요 이거 파이프 범버도 좋은데 엑스차는 전 그거 써야겠어요 뭐 그 붐어 다음집 다음집이 제일 괜찮아요 좀비를 끌어먹을기에 제일 적합한 거죠 자 다음집때문에 좀비들이 몰릴 때 좀비를 다 다 사라해주고요 남은 잔류병들 업 헌터가 똑똑하네 시발 코치가 제이였네 아 위기 태하고 원래 엘리사 미틸이었는데 엘리사가 서유리를 바꿨어요 이제 예 지금 벌처스 소속 스킨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티나 빼고요 나타랑 아마 좀 더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위치가 근처에 있대요 잘가 쟤 쓰레기 같으려나 이야 빠르다 헌터 자 이게 전기톱으로 나와있어요 저 믹서기로 보이는데 어어어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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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빼먹을 수 없죠 연구완료 연구완료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소리죠 정확하게는 폭발탄이 참 좋아요 저는 이게 좀비들이 이쪽으로 안오고 다 담집으로 가죠 폭발탄 때문에 좀비들이 한꺼번에 그냥 관통돼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모여있을 때 ligen 아아흥 스피터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좀비들 전나 와봐라 내가 바로 그 메인저 서유리 중이지 아 내가 바로 칼날이 형왕은 아니구요 3인 칭울은요 조전점보다 살짝 그 왼쪽으로 꺾어야 돼요 오이씨발 아 스모커 진짜 저것도 다 잘 또 어디 튀어나오는거야 스모커 저렇게 존나 무섭게 막 튀어나오는 스모커다 스크리밍 오크? 펜스 위로 어 훈터다 오 탱크네? 괜찮아 탱크 죽었어요 방금 오이씨 어이 씨발 아 전나 사람 깜짝 놀라게 하네 이 개 떠나이 새끼들이 스모커였네? 여놈이 아까 니놈이었지? 내가 놓친게 오 씨발 롤레라 꺼져 아 진짜 깜짝 놀래고 있어 지금 바로 병신새끼 병신새끼 차저가 있어요 차저 잭키가 고통스러워 합니다 근처에 잭키가 있나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손비들 길, 길을 막는 손비들을 모두 다 처리해 주고요 잭키가 이쪽에 있잖아 시발 어쩌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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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난 저거 딱히 끄지않은다 난 저거 딱히 끄지않는다 난 저거 딱히 끄지않는다 오너라 이 몸을 상대하려면 벅찰 것이노라 오늘 제이 순환시대네 빨리 들어와 로첼 빨리 들어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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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빨리 들어와 이세야도 뭐하고 있대 이세야 저거 저새끼는 저 혼자 지원자척이라 이세안 저거 저기있노 이세안 저거 저기있노 이세안 저거 저기있노